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멈춤의 시간, 우리가 한번 또 삶의 행로 가운데서 좀 멈추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배달결에게, 전세계 인류에게 멈춤의 시간 동안 뭔가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삶의 지혜를 그렇게 다져나가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 보실 분. 네, 질문하세요. 네,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질하는 사회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갑질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있으면 갑이었다가 적었도록 하면 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요? 네.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갑이다가 저리 가면 또 을이 될 수가 있는 건 100% 맞는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자기 처지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역지사지라고 그 생각을 못해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그 다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수싸움입니다. 바둑 요즘에 뭐 인공지능한테 지구한다고 그러지만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거 뭔가 고수를 보면 한 술로면 예전에 그랬거든요. 바둑의 고수는 한 술로면 몇십 술로 본다 이래거든요. 한 술로면 그 다음, 다음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그냥 눈앞에 것. 눈앞에 것만 안전의 순간만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해만이 보세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권력의 절정에 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을 뭔가 아니 어마무시하게 성공했다가 또 한마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좀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의심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하는 느낀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뭔가 고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벼가 뭐라?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과정이 미흡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모님이라거나 조상님에게 뭔가 물려받았다거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제가 관찰해보니까 뻐기고 의심되고 한 친구들은 전생에 복을 지었긴 하지만 뭔가 자기 수양이 안 됐어요.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한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수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를 갈고 닦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낙하산이라고나요? 뭐냐?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던가 이 생각을 잘 못하고 개구리가 뭐죠? 개구리가 뭐라?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자기가 누구긴 뭐예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자기가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의시고 싶어 되는 마음 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인간미가 풍기기도 하고 자기가 커 나온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은가 싶은데 갑자기 그냥 뭐 뭔가 무슨 권력의 힘을 받거나 뭐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안타까운 게 뭐냐? 이건 정치학에 나오는 거지만 권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 번 잡았으니까 잡기 전까지는 뭐라? 고생을 많이 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딱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탕 잡자야 한탕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아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장님도 그러시죠? 수신, 제가 치우평차라고 그러잖아요. 우선 자기 몸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갑질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요즘엔 어디 가서 보면 음식점 가서 음식점에서 뭘 잘못하면 써서 막 올리면 음식점 문 닫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수양을 많이 해야만 되는 그냥 잘되라 출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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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면 그건 출세 아니한만 못하죠. 이 갑질이라는 문화가 어떤 뭔가 삐뚤어진 어떤 그런 이기심 같은 거 자만심 같은 거 부처님께서 탐진치만의 독심이거든요. 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육바람 일만이라도 좀 충실해라 보시하는 마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니면 사서법 어려울 거 없어요. 정말로 남에게 베푸는 마음 에어, 사랑의 말 그 다음에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남에게 협동하는 마음 간단한 것만이라도 하더라도 정말 훨씬 그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좋아질 텐데 우린 정말로 카르나, 한스카르나 말 맞다나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동물, 저리 가라죠. 동물보다 더 잔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연단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라 게으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정진하라. 부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였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보다 더 정진하는데 더 이상 부준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준한 자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런 영원한 정진자다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고 많은 사회인데 그럴수록 뭐라? 그럴수록 참는 자에게 복인난이 천국이 저의 것이오. 부처님 마녀 하심자니 지복이 자유라. 항상 참고 견디고 인욕하는 마음 그러면 그런가보다 잘 참아주시는 싸움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좀 더 인생이 풍요로울 것이다 생각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질문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살인적인 폭염으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구의 온난화가 불러일으키는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서 녹지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멜다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멜다스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인구 폭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모죠. 인구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늘 수밖에 없어요. 지구란 별은 뭐라?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1975년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지구의 인구가 20몇억이었습니다. 70몇년도에. 그런데 지금 80억이에요. 20몇억이었는데 80억.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몇 년도에 우리 지구의 인구는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27, 8억이 됐는데 80억이에요 지금요. 그러니 이게 지불질래도 지금 옛날에는 단층이었는데 빌딩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 현재 상태를 볼 때 녹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되죠? 보통 사람이 먹는 이른바 탄소동화 작용이니 화석연료이니 이게 나오지만 우선 인간 자체가요. 이게 전부 다 열체입니다. 30도 바깥에 30도만 해도 더운데 이건 30도 5부짜리에요. 우리가 화를 내서 어쩌고 잃어버리면 열이 팍 쏟아올라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팍 쏟아올리면 그 열이 얼려가요. 에너지. 열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떠버려요. 그게 심지어는 유명한 환경생태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이 테이밍되고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지가 말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낮아질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열이 낮아지고 핏대를 올리고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건 무슨 지구에 환경행위니 뭐니 많이 있지만 앞으로 앞으로 이 지구 문명은 참 어려운 상황이 도야할 게 명약 관화하다 지구 자체가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빙하가 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빙하가 노르웨이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쩍쩍 가라앉는 빙하가더니 100년에 한쪽씩 떨어져가는 게 10년에 한쪽씩 떨어져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북극 빙하가 녹아버리면 당장 50cm 내지 1m 정도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 도쿄가 정말로 이게 잘못돼서 어떻게 되게 되면 섬나라들이 물속에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도출되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일 당장 지구가 종원을 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고 그러죠? 오늘 나는 뭐라 사과나무 한구를 심겠다 그렇게 쇼프에 나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 사는 것만큼 업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너무 뭔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지금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산이 산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랬었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되고 모레 당장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린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환경 어려워지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뭔가 변모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환경 공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되건 간에 우리가 온난화를 뭔가 늦출 수 있는 그런 노력 같은 거 예를 들어 탄소중립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여러가지 무슨 뭐 석탄소기를 많이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볼 때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핏대 올리지 말기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열섬이 되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뭔가 마음을 좀 푸르게 가지고 녹지를 좀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옛날에는 산림 녹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산림을 막 훼손하니까 산림도 좀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뭔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매년마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를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정말로 이겨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에 허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극적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을까 싶어서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저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 2년 동안 이게 도저히 신도들이 안 오니까 법당이 막 꼴이 아니고 저는 신도들이 보고 싶어서 막 환장을 하는데 말씀이요. 법당에서 매일 넓은 법당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알게 됐습니다. 괜히 뭐 선전에 대고 나대고 뭐 이런 거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오는데 올 사람은 못 오게 하니까 코로나가 그래서 유튜브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아까 갑질한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갑니다. 인류 전체를 누구나 다 갑질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뛰게 만들고 뭔가 노력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누구나 가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애들 꼬마애들은 뭐죠 뭐 뭐라고 나오니까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소리 다 알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동요 있다니까요. 그렇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누구나 가다 누구나 가다 인기 끌고 싶어 합니다. 왜냐 BTS다. 방탄소년단이다. 뭐다. 아휴 텔레비전에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뭐 그거 도무지 기록적인 얘기입니다. 빌보드나 캐시박스 같은 건 전세계 팝음악의 본고장에서 나온 잡지적이 1등인데 거기에서 빌보드에서 연 7주를 1등을 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맨든 박모라고 하는 기획자는 말이죠. 지금 그 사람이 몇십조 32억 달러라든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음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 사람들을 뭔가 매진하게 누구나 인기 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돈 많이 벌고 누구나 군림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저 시골마을에 가서 시골마을에 가서 노래자랑을 시키면요. 할머니들이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마이크 한 번 잡아 안 주려고 그럽니다. 마이크 잡고 막 싸운대요. 거기서 부대에서 자기가 마이크 그냥 오래 잡고 싶은 거죠. 할머니들도 그래요. 왜냐 우리 마음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누구나 가다 나가고 싶어 하니까 본능적으로 다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스타가 될 수 같고 모두가 다 테레비에 나올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게 구글이에요. 유튜브 근데 여기도 또 스타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 구독 좋아요 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성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 구글이란 데서는 또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걸로 광고일 수 있을 줄 하면서 자기들 먹고 논아주고 논아주면 직후 하고 말할 수 채터도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해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이디어맨들이 쓰는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뭔가 하니 뭔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잡기만 하면 그건 대박이고 녹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영상을 올리는 이유 왜냐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자극적이 됐어요. 제가 보면 유튜브를 읽다 보면 10분 정도씩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다 5, 6분 6, 7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코치를 하는데 스님 유튜브를 하시려면 길게 하지 마세요.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5분 10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건 꾸준히 앉아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인류가 너무나 값싸지고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총질 많이 하는 게 미국에서 그래서 그래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어떤 걸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오고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건 뭐라?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된다 하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인데 이게 정말로 가짜 뉴스 뭐 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 제가 피해보는 사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허위 영상 인터넷 허위 영상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행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싹싹하게 이겨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한다면 누가 인터넷이라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SNS 같은 걸 통해서 자기를 공격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인격을 손상시키는 어떤 그런 영상 올린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뭔가 상관이 네 뭐 읍수리가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러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조차가 정말 좀 양식을 가지고 호소하는 겁니다. 양식을 가지고 지금 그러한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SNS를 만들면 그게 벌받는다. 아마 이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정말로 뭔가 하니 벌을 내리실 거다 생각하시고 좀 부정적인 SNS 요즘에 하도 이 사람들은 그저 뭔가 하니 그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뭔가 하니 사람들을 아프게 할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런 걸 좀 삼가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펼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몽고하니 각성하시는 자각하시는 그런 좀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 같은 그런 중생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 처음에 중이 될 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인생은 흘러가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여울 져가는 데도 있고 돌고 도는 가운데도 있고 그저 한 세상 구름을 벗삼아서 그저 숲을 벗삼아서 인생을 살자 그랬던 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지금도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겨운 일이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 되다 보니까 베라벨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생각하는 건 옛날 그 깊은 산에서 구름 바라보면서 살던 날들 그리고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달래든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다 인생은 인생은 뭐라?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 뭐라?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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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바람입니다. 정권을 잡아도 몇 년이면 가고 인생을 가도 백 년이면 가고 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우리가 의미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내일 당장 지우가 종원을 구한다 하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겠다. 그건 부처님께서 다 점수를 매기시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